립코딩 안녕하세요 비스룸립브터 김효사입니다 150가지의 다양한 립컬러가 1주일 한 대씩 판매되고 있는 곳이라죠 이곳은 북적 코디리 성지 립스틱 장인 브랜드 맥의 플래대 스토어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하는건가요? 네 립 맛집 맥에서 7월 29일 내셔널 립스틱 데이를 기념을 해서요 립 마스터들이 꿀팁을 대방출한다고 합니다 저희 립 콤민도 해결 가능할까요? 당연하죠. 입술 꼬리가 쳐져 있는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입술 꼬리 부분을 상승 형태로 올려준 다음에 입술 라인이 어두운 경우에는 입술에 베이지 누즐 리프틱을 가지고 립 라인을 밝게 해주신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서 이 안쪽을 드라데시에도 훨씬 더 예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. 입뿐만이 아닙니다. 1분에 6개씩 판매될 만큼 인기죠. 루비우 컬러 그냥 발색하는 것도 예쁘지만 그라데이션 하면 색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. 컨실러와 섞어 바르면 블러셔 대용으로도 푹푹. 정교한 풀립을 연출할 땐 수면 파우더를 꺼내보세요. 입술에 파우더를 톡톡 터치한 다음 립을 바르면 흠세고 오래가는 풀립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. 아티스트들한테 얻은 꿀팁으로 단점은 감추고 매력은 2배로 오늘부터 나도 립마스터라고 세상에 딱 하나뿐인 베스 아이템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? 함께 가시죠. 지금 이니스프리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바디로션, 스크럽, 베스밤을 내 취향대로 골라 만들 수 있는 마이 레시피 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저와 함께 만들어볼까요? 어떤 향으로 하시겠어요? 원하는 재료를 고르고 질감, 성분, 향까지 이걸로 하겠습니다. 내 맘대로 저저를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베스밤.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? 음! 서이템야 서이. 예약을 통해서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하니 뷰티플러 여러분 도전해보세요. 빨리빨리!